충무로, 충무로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대화, 쿠파발, 오군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무로, 충무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3. 이 역은 전동차와 슬메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할인과 아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좀 깍지 마시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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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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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